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메뉴는 내장국밥, 병천순대, 청양고추, 깍두기, 배추김치, 소주.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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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파 너무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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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대한민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매콤하고 맛있네요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오 더 나아지니 너무 맛있다 소시지 되게 맛있네요 콜라 정말 맛있어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쌈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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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ruck